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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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엔 웬일이야? 당신이 보고 싶었어 여긴 어떻게 알았어? 왔어? 늦었네 오늘도 방금 끝나 콘서트 보기로 했잖아 서 선생은 아프고 최 선생은 휴가 갔거든 미안해 집이니? 형부는 들어왔고? 나 병원이야 아까 같은 사람은 직장 동료고 병원 좋아하네 맘에 잠? 응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병원 전화번호요 전화하고싶으면 여쭤래 보고싶을거야 나 갈게 기사님 불 좀 켜주세요 호텔에 있어 혼자가 아니야 오면은 여기 있을거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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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